대전시가 5월 한 달 동안 2018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사업 일환으로 고용우수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일자리 창출로 고용 안정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해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관내 본사 소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고용 증가 인원이 중기업은 5명 이상, 소기업은 3명 이상인 기업입니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역특화산업 등입니다.